이 프로젝트의 시작? 서른이잖아요 서른이면 알 수 있는 것들 편곡이 안 나와, 편곡이 출도 안 나오고 아... 나 좋나 음악 때려치우고 싶어 하는 생각을 하루에 수백 번 하고요 아네 어쩔 수 없는 불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 금지된 것들을 좀 풀어보자 그런 것들에서 좀 해방이 되어보자 현재의 좀 집중 많은 이야기죠